좋다 우산을 그럼 뭐 들고 나가지? 산책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감성 산책 한 번 하시죠 비 오는 길 산책도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산책 좀 해보고 싶었어 고고 이거죠 그리고 사실 비가 조금 더 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빗소리가 우산을 타덕 두둑 두둑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연남동은 이렇게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었는데 동네가 예쁜 것 같아요 그쵸? 제가 뒤로 보이는 이 중간에 나무도 다 쫙 있고 예쁘다 이런 데도 있고 이건 뭐지? 이거 예쁜데요? 그렇죠? 여기 봐봐요 아 그리고 저는 지금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깜빡해가지고 다시 폴라로이드를 가지러 가는 중입니다 왜냐면 오늘은 좀 폴라로이드 사진을 좀 많이 찍고 싶은데 가지고 나와야지 여러분도 그러죠? 나오면 다시 폴라로이드를 가지러 가는 중입니다 왜냐면 오늘은 좀 폴라로이드 사진을 좀 많이 찍고 싶은데 가지고 나와야지 생각해놓고 까먹고 안 가진 않았어요 바보같이 아 바보인가 봐 아 왜 이렇게 하나씩 안 가져온다니까 여러분도 그러죠 나오면 그때 생각나고 아 폴라로이드 다 챙겨나오겠습니다 다시 다시 출발 그리고 또 연남동에 왔으니까 그 유명한 연트럴파크? 연트럴파크라는 곳을 한번 제가 가보고 그래서 주변 산책을 좀 할게요 일단은 여기 일단은 여기에 첫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주변에서도 그렇고 팬분들께서 좋아해 주셔서 저도 좀 놀랐어요 많이 좋아해 주셔서 그리고 아 저의 굿모닝이 공개가 된 이후에 굿모닝이 인기가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네 굿모닝이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지금도 역시 잘 타고 다니고 있고 다시 알아보니까 제가 그게 한 8년 탄 게 아니라 9년 탔더라고요 2012년부터 13년부터 탄 게 아니라 22년부터 탔는데 어쨌든 저도 굉장히 나름대로 제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직접 차도 다 공개를 하고 제 속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던 것들이 그래도 팬분들께 그리고 보시는 분들께 다 전달이 그래도 잘 된 것 같아서 다행이더라고요 슬슬 걱정을 많이 했는데 유튜브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조금 있었고 이왕 하는 거 유튜브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잘 시작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좀 오래 걸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잘 기다려 주시고 생각보다 좋아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촬영을 또 하다 보면 저도 점점 더 편해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런 컨텐츠들 더 많이 보여드리고 많이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하고 솔직하게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다행이에요 저는 이거 찍으면서도 이게 이렇게 한 게 맞나? 이런 거를 봐주실까? 좋아해 주실까? 생각 많이 했는데 다행히 좀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감사합니다 뭔가 연남동의 어떤 다이브가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약간 선술집? 아 정말로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이런 데 와가지고 좀 가볍게 뭐 술 한 잔이라도 하고 밥도 먹고 너무 좋을 텐데 이거 약간 태국식인가봐요 태국식인가봐요 이거 이거 그거다 아 이거 뭐라 그러지? 툭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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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툭이네 툭툭이 진짜 오랜만에 본다 툭툭이 범츄은혁 툭툭 툭했으면 엑긋 툭툭 태북어를 좀 하는데요 퐁 dok 유나잇 갑 화장실이 어딨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예쁜데 진짜 많다 저기 저 저 보여요 저기 저 뒤에도 예쁘고 어? 이 콩카페가 그 베트남 그 콩커피인가? 여기 봐봐요 여기 콩카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이게 베트남 그 콩커피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그래서 저는 커피 맛을 잘 몰라서 와 그 옆에는 또 이렇게 또 예쁘게 생일인 사람 이렇게 하나 봐 생일인 사람은 여기 이렇게 해피버스데이 2입니다 예쁘네 진짜 예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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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방금 본 데는 베트남이었고 태국도 있었고 여기 또 멕시칸 멕시칸 음식 미쳤다 진짜 좋다 그리고 여기는 우쿠노미야끼였구나 우와 어 맛있는 냄새 대박 여기 이렇게 걸으니까 약간 되게 저 해외에 혼자 여행 가가지고 그런데 걷는 거 같아요 저 되게 걷는 거 좋아하거든요 여행 가가지고 하루 종일 걸어요 진짜 저랑 같이 여행 가시면은 발에 막 물집 엄청 잡힐 거예요 제가 처음 2009년에 처음 여행 갔다 올 때 그때 파리에서 첫날 멋 모르고 계속 하루 종일 걷다가 호텔 들어올 때 달이 쩔뚝이면서 들어갔어요 이쪽에는 제가 딱 한 번 와봤었는데 여기에 제 또 친한 동생이 포스트맨의 신지우라는 저의 아주 군대 후임이자 저의 절친한 동생이 이쪽에 작업실이 있어서 같이 밥 먹고 어 여기다 여기서 밥 먹었었는데 이 고깃집에서 밥 먹었습니다 고기를 그때 먹고 근처에서 커피 마시고 싶었던 기억이 나요 말을 안 해야 하는데 또 말을 많이 하고 있네요 여기가 연트럴파크입니다 제가 연트럴파크에 왔어요 우와 이런 산책길이 있구나 너무 좋다 여기 산책 많이 하시네 너무 좋다 이쪽 사는 사람들은 여기 자주 산책을 하겠네요 저도 약간 이런 길 걷는 거 참 좋아하는데 오늘 약간 이제 더위가 꺾여가지고 시원하고 바람도 선선히 불고 산책하기에 아주 딱 좋은 날씨입니다 이번 주에 태풍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 이렇게 또 카페들이 예쁜 게 많다 저는 사실 여행하면 해외를 꼭 가야지만 새로운 것 같고 뭔가 아무튼 좋은 건 다 해외에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요즘은 진짜 우리나라도 너무 제가 몰랐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예쁜 게 너무 많아요 예쁜 게 너무 많고 좋은 데도 많고 내가 만약에 외국인이었으면 한국에 놀러 오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으로 놀러 오세요 그러다가 끝나면 좋다 여기 이런 물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흐르지는 않는 건가 이게 원래?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신의 물처럼 좀 졸졸졸 흐르면 좋을 텐데 물 소리 물 소리가 좀 이렇게 물 흐르는 소리가 좀 나오고 나무 이름이 써있습니다 보면은 이거 이팟나무고 조팟나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은 웃기지 않아요? 조팟나무 조팟 저건 이팟 아 여기가 끝인가? 인트로 파크는? 설마 조팟나무 거기서 감사합니다.